류중일 감독이 아시안게임에 이어 APBC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대회에서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11월 16일부터 열리는 대회로 아시안게임과 마찬가지로 만 24세 이하의 선수들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이일이의 합류 여부였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아치를 그린 류중일호였지만 잡음 속에 출항을 했습니다. 소지 8호전 물집을 핑계로 교체를 발표한 투수 이일이 탓이었습니다. 이일이는 2021년 프로야구에 데뷔하면서 그의 신인상을 수상했고 도쿄올림픽에도 출전하며 국가대표 투수로 인정받았고 2023년 더블 UBC에도 선발이 되는 등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항저우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이일이의 선발 등판을 지켜본 류중일 감독은 선발 하루 전날 투수 이일이 대신 외야수 윤동일을 발탁하며 부상으로 이난부진의 이유로 교체했다는 변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아 구단과 선수본인 모두 손가락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며 대표팀의 결정에 물음표를 담바했습니다. 이일이는 이때 구단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대표팀으로부터 연락 한 통 받지 못했고 기분이 좋진 않았다.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아파서 탈락이 된 걸 수도 있지만 팀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 좀 아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APBC 대표팀 예비명단에도 이일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하차 이후 이일이는 4경기 모두 5이닝 이상 투구를 했고 평균 자책점도 1.57에 불과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상황으로 류중일 감독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경기를 치렀는데요. 반면에 두산의 곽빈은 아시안게임에서 부상으로 한 경기에도 나서지 않았지만 금메달로 인해 병역 혜택을 받는 등 이일이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번 APBC 대표팀에 이일이가 최종 선발이 된다면 기아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소집의 거절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대표팀 소집의 거절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은 분명하지만 구단과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 생활의 커리어도 필요 없고 류중일 감독이 얄미워서라도 가고 싶지 않을 텐데요. 류중일 감독의 머릿속에 투수 이일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기아 구단과 이일이 선수에게는 이번만큼은 대표팀 차출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한편 이일이는 올해 파란만장하게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쾌투를 하다가도 갑자기 재구가 몰리면서 투구 수가 급증하는 이닝이 잦으면서 더 던질 수 있었던 경기에서 일찍 내려오곤 했는데요. 그래도 물집 사건 이후로 자존심에 상처를 딛고 경기에 몰입하는 성숙한 투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극과 극의 투구, 좋은 기록과 불명의 기록, 영광과 상처를 함께 경험한 시즌을 통해 이일이는 성장했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일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잘 될 때는 힘이 빠져도 막힘없이 훅훅 넘어간다. 지난해까지가 그랬다면 올해는 못 던진 경기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집중하고 상황 생각하면서 풀어가려고 했다. 전에는 재능과 운으로 던졌다면 올해는 전에 비해 던지는 방법을 알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다. 그 전 정도의 재구는 되찾고 지금처럼 생각하면서 던지는 것이 내년을 위해 준비할 일 같다. 그래도 시즌 마지막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많이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숙해진 이일이 앞에 더 이상의 시련이 없기를 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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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